안녕하세요. 주차비를 아끼는 앱, 파킹밥, 주차어쩔TV입니다. 오늘 소개할 주차장은 구로디지털단지역, 가산디지털단지의 월주차 및 주말, 평일, 심야에 편리한 주차장입니다. 인근 직장인 및 거주자분들의 추천 주차장입니다. 지벨리몰 월주차 16만 5천원이며, 평일 및 주말 1일 권만 5천원입니다. 연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 이마트 구로점, 오전 10시부터 5천원 독산역 근처에 독산역 청년주택 기계식으로 월 11만원으로 평일, 주말 2차 후 24시간까지 이용 가능. 신도림역 민영주차장 주말 저렴한 6천원 이용 가능하고, 신도림 이마트, 신도림 테크노마트 월주차 1만원 할인된 10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이 모든 주차장 이용이 무인주차 플랫폼 및 주차연계 카풀 서비스 파킹밥 앱 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신규 회원에게 2천원 적립금 지급합니다. 인천공항, 김포공항 직접 주차 및 안심발렛으로 해외여행 다녀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개그맨 석영석 아니고요. 진짜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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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